음악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장 조정숙입니다. 저는 강남구 소재 일반고등학교에서 수시전형에 특별한 성과를 냈었는데 지금은 종로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관리, 자기소개서 특강, 그리고 구슬 면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전후 면접 대학 일정, 그리고 MMI, 의대 인적성 면접, 교대, 사범대 면접, 그리고 제출서류 기반 일반 면접 관련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슬 면접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 1대1 특강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합격키 우선 9월 모평을 엊그제 봤을 텐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아직도 대학이라든가 학과를 설정하지 못해서 문의를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자기소개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슬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강점 부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 이상하게 작년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전형이 올해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슬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했던 학생들 두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한 학생은 1.3 정도 되는 내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학생은 2.5 정도 되는 학생인데 둘 다 다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둘 다 다 굉장히 착실한 학생들인데 결과론적으로 1차에 둘 다 합격을 해서 면접 전형에서 2.5 등급 되는 학생이 최초 합격을 했고요. 1.3 되는 학생은 추가로 예비 번호 9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추석 때부터 기본 면접 준비하시고 또 틈틈이 시간마다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전 면접고사 일정 및 유형인데요. 우선 연세대가 추천 전형에서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 언더우드 학부는 영어 구슬 면접 전공 적성 관련 면접인데 또 수능 전에 시행을 합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특히 특기자 전형하고요. 그리고 계열 적합형, 입문자연계열이 11월 12일, 13일에 진행을 하죠. 연세대학교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인데 고려대학교에서는 21분 정도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한 7분 정도 면접 소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수능 전에 사범대라든가 의외과 같은 학과모집 주로 이제 면접이 있고요. 예능 특기자 전형에서도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균관대의외과도 MMI 면접이죠. 그래서 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이대는 고교 추천 전형 해가지고 입문자연 10월 29일부터 30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대, 권국대, 체육교육과 등 수능 전의 일정이고요. 수능 후에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 11월 25일에 이제 수능 보고와 구주에 진행을 하죠. 11월 25일이죠. 45분 정도 제시문 기반의 준비 시간을 주고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치약 계열의 의대, 치대, 수익과 같은 경우에도 MMI 전형으로 이제 상황 면접도 들어가고 또 제시문 기반 내지는 서류 면접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40분, 50분, 60분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후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추석 때라든지 주말에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서울대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진행이 되죠. 수익과대학, 의과대학은 11월 3일, 11월 3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 활동 우수형이 이제 11월 19일, 21일 수능 직후에 바로 진행이 되고 있죠. 국제형은 하스나 아시아학부 그리고 IS 계열의 국내용 학생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문 자연해가지고 11월 26일에 제시문 기반의 전공 적성 관련 면접이 있습니다. 현장 비대면 녹화이고요. 고려대 학업 우수형과 일부 겹치죠. 입문 같은 경우에는 겹쳐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이걸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도 11월 3, 4일, 홍익대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린대상수 전형 12월 3일, 한의외과 입문은 12월 4일이죠. 자연결하고, 승명여대 입문자연 11월 26일, 27일입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 진행이 되고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 12월, 12일 전후에서 조금 늦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모의 면접 종로 학원에서 준비했던 예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데 수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다. 이때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그랬죠. 우선 이제 의사라면 환자가 왜 수혈을 거부하는지 물어야 되겠죠. 친절하게. 그래서 혹시 종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수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안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학에서 보면 35세의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었고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술 사망할 확률이 50%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수술하면 생존할 확률이 50%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환자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산모는 이제 첫째 아이도 같은 질환으로 이른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 의사는 이제 산모에게 이 학생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례 등을 조금 얘기를 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계열에서 이제 보통 일반 면접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학에서 이제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명의, 양의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 본인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의학은 어떤 학문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 자기소개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치의학은 어떤 학문인가 이런 거 할 때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왔겠지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치의학에 관계된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치의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의학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의사가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졸업 후의 진로계획이죠. 그래서 5번과 함께 대학 진학에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학업계획이죠. 4번은 대학 졸업 후의 진로계획인데 이거는 자기소개에서 보통 녹아서 이제 녹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 또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교대 면접도 이제 핫한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제시문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은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적인 삶 정의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교대나 사범대학 학생들은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 그렇죠?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한 내용이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소외당하는 친구, 요즘에 이제 학교평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왕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학급을, 좋은 학급, 원활한 학급, 원만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기나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극복과정, 그리고 갈등 극복과정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서류 면접인데요. 보통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는 강점을 부각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 심화탐구 내용을 쓰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서 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때 어떤 쓰게 된 이유라든가 시작한 이유라든가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확인 면접이죠. 우리가 교육 동아리를 했는데 갑자기 전공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 우리 3학년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이제 바빴는데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갑자기 진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어떤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이제 학생부 관리라든가 자기소개서 지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고 지도를 많이 했는데 일단 교육 동아리 하는 친구가 갑자기 경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교육 동아리 하는 친구가 갑자기 의대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있으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데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뀌게 된 경위를 자세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경영 관련 진로를 꿈꾸다가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진로를 바꿨을 때 문과에서 이과를 바꾼 케이스가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도 컴퓨터 공학 관련으로 이제 활동한 내용들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준비한 그 탐구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탐구 활동과 이제 졸업부 진로 계획이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학업 계획이라든가 졸업부 진로 계획 등은 자기소개서에도 녹였어야 되겠지만 또 면접 준비로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될 필수 내용입니다. 자 학생분 확인 면접 예신데요. 수상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수상을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의가 많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영어 관련으로 성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영어 관련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이 성적이 좋으면 그걸 이제 부각하려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 내신 교육, 교과 성적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탐구 내용이라든지 공부한 이력들을 조금 얘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죠. 또래 학습 봉사활동을 영어 시간에 이제 부각해서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 관련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관련으로 해서 사범들이 지원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이제 영어 과목에서 학습 봉사활동 하는 내용들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학년 때 다른 교과 경제학을 연계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시간에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관련 지문을 비문학 지문을 읽고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듯이 다른 교과에서 경제학을 또 연계해서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된 경우라든가 발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을 인상깊게 읽은 책도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올해는 이제 독후 활동까지도 이제 독서 기록도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짧게 준비 읽은 내용들을 인상깊게 읽은 내용들을 말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로학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접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에서도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우리 10월달부터 또 면접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주말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1대1 MMI 의대 인적성 면접 그리고 1대1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고요. 서류 확인 면접 그리고 교대 사범대 면접도 있고요. 이런 면접들을 1대1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선택해서 지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대면 컨설팅이 주가 되겠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전략연구소에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도 MMI 면접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자마자 뭐 집중해서 하면 되겠지 하는데 사실은 그 언어 순화면이라든가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거는 단기간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석 연휴 때 조금 기본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지 수능 전에 면접들이 있을 경우에 추석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면접 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에 수시 지원 전략을 잘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요. 자기소개서 잘 마무리해서 이제 지원을 한 다음에 구슬 면접 지도도 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